네, 왼쪽 쪽으로 한번 들어주시죠. 여기 계실래요? 왼쪽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각각 바라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혁 씨, 남다른 호주님께 중앙 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호정 씨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도 바라봐주실까요? 자, 왼쪽이 이제 취재진 분들도 바라봐주시죠. 네, 징그러운 미소로 버터타입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른쪽도 바라봐주시죠. 자, 섹시미와 건강미 그리고 연내 반갑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취재진 분들도 바라봐주시고요. 영화 풍부를 응원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감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라울러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자, 우리 자, 주재진 분들의 플래스 세뇌가 유독 많이 터지네요. 가운데와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정혜석 씨가 풍부를 응원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코스를 뽐내는 우리 자, 우리 역시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손팀이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오른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손을 다 같이 한 번 흔들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입장에 주러주십니다. 오른쪽 각각 봐주시고요. 네, 김서연 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는 이렇게도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윤주 씨 즐거운 영화 관람 되세요. 고맙습니다. 도착 드리겠습니다. 도지원 씨가 영화 흥부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석 씨, 손등하여 잘하겠습니다. 왼쪽도 다시 한 번 봐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영화 흥부 파이팅입니다. 지석 씨 고맙습니다. 중앙과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진주 씨 즐거운 영화 관람 되세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화이팅! 자, 직접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대수빈 씨가 영화 흥부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재 씨입니다. 중앙과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조현재 씨가 영화 흥부를 응원하기 위해 흥부에 화이팅창을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 호민 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왼쪽도 한 번 봐주세요. 네. 즐겁게 영화 관람하시고요. 호민 씨 고맙습니다. 영화 흥부를 응원하기 위해 배우 박도식 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조현재 카펌트야말로 환하게 비춰주는 백댄주는 우리 최지우 씨 잡아주실까요? 영화 흥부를 응원하기 위해 최지우 씨가 또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른쪽도 말아봐주시고요. 손도 한 번 흔들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최지우 씨였습니다. 오른쪽만 그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